우리는 지난 16년 동안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여자친구가 없었다 형 차라리 우리 클럭 갈까? 요즘엔 클럭에서 만나서 잘되는 경우도 많대 근데 클럭 못 들어가는 것도 있대 진짜? 가면 입구에서 어떤 사람도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아래로 가면서 쑥을 터본 다음에 안 돼요 안 돼요 못 들어가게 한 적이 있어 아니 이 사람이 사람이 있대 형 얘기한 거지? 내 친구 얘기야 내 친구 얘기 내가 아는 형은 자기 일을 꼭 남 얘기처럼 하는 형이 있어 그래 사정이 있겠지 그 사람 말에 어 그래요? 어 그렇겠지 핑계 댈 일도 안 생겨요 맞다 연길아 휴대폰 있잖아 휴대폰 쓰다보면 오래 쓰면 뜨거워지잖아 아 진짜? 아 몰라? 아 몰라? 아니 휴대폰을 오래 쓰면 뜨거워져 몰라? 나 이거 오래 썼어 2년 썼어 2년 아니 그렇게 오래 쓰는 거 말고 아 그럼 이렇게 오래 아 아 아 아 됐어 연길아 차갑다 차가워 아 괜찮아 휴대폰 뜨거워질 일도 안 생겨요 우리 커피나 한 잔 마실까? 그럴까? 어 그래 여기 여기요 어서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? 저기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뻐? 어 완전 다 나오고 막 청순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완전 좋네 형 이상해 어 나 완전 좋아해 그럼 고백 한 번 해봐 미쩨야 본전인데 해볼까? 어 해봐 해봐 저기요 네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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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알았어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휴 어휴 왜 저렇게까지 하냐 나 근데 저것도 마음에 드는데 야이 고백해도 안 생겨요 어 들어와 들어와 일로와 자기야 오래 기다렸어 헤헤 오빠 녹화하느라 바빠서 그랬지 나도 사랑해 헤헤헤 영길아 너 뭐하냐 너무 외로워서 그냥 한 번 해봤어 영길아 왜 그래 너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아 정신 차리고 살아 뭐하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아 네 형수가 보고 있잖아 네 형수가 보고 있잖아 괜찮아 얘 원래 아니야 원래 아니라고 했는데 빨리 사과해 아 형씨가 호공에다가 뭐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형수 어 자기야 어디가 자기야 어 우리 형수 알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헤헤 어떻게 할 거야 형 정신 차려 그래 정신 차려도 안 생겨요